군부대에 있는 길고양이 3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고문해 죽인 공군부대 전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복무하면서 한 달 동안 길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학대하고 죽인 23살 권 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채 동영상을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고 고문 방법을 권유하기도 한 당시 권 씨의 상관인 전직 중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